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2022년 신년을 맞아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신년 대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한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난 한해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또 올해 제주사회의 다양한 현안들 어떻게 합서서 힘을 합쳐서 이겨내 나갈 것인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도의회 큰형님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던데 좌남수 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취임하실 때 큰형님 리더십 얘기를 그때 하신 적도 있고 또 의회 내에서 의원분들께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감히 큰형님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신년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해 정말로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모든 성취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난해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만큼 또 견뎌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올 한해 신년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한 해가 또 워낙에 힘들었던 한 해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의장님께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온 도민이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이 어려웠고 전 세계인이 어려웠지만 우리 제주도에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위축되면 모든 게 위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 수입이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난해 참고 견뎌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죠.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좀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지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을 거잖아요.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민생경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여기에 대한 회복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잖아요. 제주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에 의해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가지 순서를 하시면서 예산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힘들어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기 집행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6조 3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제주도의 gdr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조기 집행해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수기업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 집행이 필요하고 서민을 위해서는 금융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고용문제 또 소비자보호문제 여기까지 총 안으로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제주도의 조기 집행하고 재정문제라든가 금융 고용 세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민들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한내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도 가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는 계속 확장 재정을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다만 도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 새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럼 도정과 지금 말씀하셨던 조기 집행 그다음에 좀 더 확장해서 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거의 일치하신 건가요 네. 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확정 재정을 얘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했는데 6주 3천억 정도의 예산은 확정 재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차입을 해서라도 이 어려운 기회를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비한 점은 있지만 현실에 맞게 도의회에서도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냐 해서 예산 승인할 때도 우리 이외에서 한 500억 가까이 항목을 바꾸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삭감 증액을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쳤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나마 심통이 튈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추경 얘기도 나올 테니까요. 그때도 또 도의회와 도정이 많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도민들께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도지사 사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절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협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협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지사가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주장만 강조하다 보면 분류 파문이 생길 수도 있고 도민이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설득을 해서 우리 의회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리고 도민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화와 소통을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의회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던가요 그렇죠. 다른 때와 달리 지금 구만서 권한대행 체제가 원만하게 의회하고 각 안 세우고 가려고 거기서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원희룡 전 도지사께서 대선 도전을 위해 사퇴를 하시면서 사실 본인이 큰 꿈을 위해서 나간 거지만 도전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도민사회에서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었고 지금 일단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의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실정인데 이거를 잘못 도민들한테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령 도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어도 제가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훈탈 없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그 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도전과 의회가 정말 협치를 잘해 주기를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의장님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해 제주 최상위 법정 계획이잖아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종합계획안. 이것이 과연 도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도 도의원분들 인터뷰 해보면 계획안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었고 차라리 자기 도정에서 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법정 계획이라고 해도 법정 계획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 계획으로 수립된 계획은 국비가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비가 도에서는 이게 최고의 법정 계획이다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 국비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시킨 이유는 그나마 이 계획이라도 있어야 제주도가 원만하게 나갈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이 최고의 법정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도정에서 법정 계획에 따른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민간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예산들도 굉장히 많은데 불확실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민간에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액수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법에는 이게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 계획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미비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준 것은 도의회에서 그래도 이 계획에 있어야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계획마저 없으면 방향까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도나 또 우리 의회나 열심히 가서 정부에다 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앞으로 향후 10년을 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했습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 예산 확보가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방향성 때문에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차후의 예산과 관련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도와 도의회가 합심해서 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래서 이 계획이 섰지만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명이 문서가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기 위해서는 도나의회가 분발해서 그 법정 계획에 맞는 그게 준하는 그런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계획대로 진행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과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논의를 좀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겠지만 이왕 좀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합심해서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들이 아마 환경 문제겠죠. 환경 관련된 이슈들에 아무래도 좀 이목이 집중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경향평가 동의안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비자립러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과 서로 반복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도의회가 또 그것을 조정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최근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잦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방향, 정책을 가져가야 좋을까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 최고 책임자가 허심탄회하게 도민들을 상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7월에 취임했잖아요. 취임했는데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도청 앞에 9개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난 후에 각 단체별로 그분들이 도청 앞에 와서 천막을 친 이유라든가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거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제주도 실정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천막 치셔서 농성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당신에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참작해 주셔도 좋겠다 해서 전부 철거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네.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환경 문제도 그분들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심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그분들이 이견을 들어줄 건 충분히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전혀 안 됐죠. 원희룡 도지사 전 도지사께서 나은 대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면 만나면 이미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만난다. 예를 들면 비자립노 있잖아요. 비자립노에 대해서 극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귀를 안 뚫어 확장을 안 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이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존을 배로 늘린다든가 삼배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적으로 제시 도를 위해서 반대하니까 과연 도가 어떤 방법으로나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점을 찾아가야죠. 네. 그런데 그 소통이 좀 안 됐다. 묵살만 할 게 아니고. 의장님 사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서로 간에 다 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하자는 쪽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안 들으려고 했다라는 말씀. 그렇죠. 반대하는 분이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좀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해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라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사실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아마 주민들께서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걸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비자립노를 예를 들면 비자립노 확장 촉구 계리안을 채택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촉구 계리안이 통과됐지만 그거는 불필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왜? 우리 도의위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라고 승인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확장하라는 촉구 계리안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시적으로 했던 거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했거든요. 어느 쪽에요? 양쪽에 다요. 특히나 도의. 그러면 도의위에서는 예산을 통과해 준 의미로 인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확장하라고 한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촉구 계리안을 했잖아요. 나중에 촉구 계리안을 안 해도 확장하라고 승인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촉구 계리안을 냈으면 더 반대 측 단체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하라는 뜻이라고요. 의장님 아까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 글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확장공사를 하라. 도정에 그 촉구 계리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 의미인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반대 측을 설득하라 그런 의미이신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예산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촉구 계리안을 안 해도 되는데 촉구안을 낸 거는 도의에서 도정에서 반대 측에 충분히 설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반대 측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설득화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충분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견을 도로를 확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확장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확장을 원래 계획적으로 크게 하지 말고 그 중간쯤에서 타혈을 하자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촉구 계리안을 내므로써 그분들이 이견을 충분히 수렴도 해주고 또 도에서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게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의미. 이대로 놔두면 마루 닳도록 가는 거라고요. 그대로. 촉구 계리안 얘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사실 이 얘기만도 지금 한 30분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그 촉구 계리안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히려 좀 반발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서. 아니. 아니. 반대측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도정을 압박하기. 도정을 압박하기 위해선 거라는. 다만 받아들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도 좀 받아들이시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의장님과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장님 남은 임기가 6개월이잖아요. 네. 새해에는 좀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임기 이후에는 혹시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임기 6개월 남았는데요. 네. 6개월 남은 거를 최대한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하는데 전적으로 우리 의정회사가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약자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지만 앞으로도 약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약해져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보살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4.3특별법 후속 주치도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후속 주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달에 제가 영국에 갔다 왔습니다. 기후변화 관계로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하는데도 우리 이해가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제주도에는 특행기관이라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7개 국가기관을 제주도에 이관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국도가 없어요. 국도가 없음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주도는 도로 문제는 전부 도비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특별법을 하면서 미국의 특행기관이 오면서 예산을 주겠다 했지만 예산을 잘 안 주고 있어요. 또 항만청도 마찬가지예요. 항만관계도 지금 신항만 건설한다고 해서 고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도비로 하라고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오히려 안 좋아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에 설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그렇죠. 예산을 못 주게 되면 특행기관을 반납해야 돼요. 도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짧게라도 의장님 개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도 어린 때는 제가 그 학교를 일으켜서 첫 통계 공무원 생활을 한 4, 5년 7, 8년 했거든요. 7, 8년 했는데 그 이후로 노동운동을 쭉 했습니다. 노동운동이라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 이혼이 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의장이라서 도에 촉구하겠다 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제는 의장까지 했으니까 내려오고 과연 어떤 공직에는 생각이 없고요.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을 위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좀 믿고요. 앞으로 선출직은 더 안 하시겠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6개월 남아 있으니까요. 6개월은 더 열심히 도의회에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모시고 신년대담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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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